앞에 계신 분 많이 들어야 되겠는데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요번에는 자, 신촌 부르스의 곡을 한 번 골목길 제가 들을게요. 골목길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참을 눈보내보기만 같아 난 안좋아 너의 창문을 안옵시다 만나면 안을만 못할 수 없네 Tell me please, I was too shy I don't cry out to my heart but I don't cry período에 랄이더 economies lagi 아직도 Walker 또 아래 내가 כẩанию 능숙해지고 끝이 너의 창문을 나도 시간을 도와줄 마음만이 아무 맘 못하고 있어 헤어지면 아쉬워갔을 텐데 마음만이 아무 맘 못하고 있어 뒤돌아가서 왜 그래 헤어지면 아쉬워 내가 손에 띄고 있었지 깻잎이 비어진 너의 찬물을 마음만이 아무 맘 못하고 있어 깻잎이 비어진 너의 찬물을 마음만이 아무 맘 못하고 있어 되니깻잎이 비어진 너의 찬물을 제작해 주신 강선거 시의 골목길 마지막도 고맙습니다.